구독 1분만 해주세요! 오빠 아저씨님 어서오세요 셀그룹님을 믿습니다! 자 그럼 셀그룹님을 믿습니다 1번! 1번! 피자! 피자가 떴어요 셀린아 너 피자 시켰지? 어 줄까? 어 언니 피자 먹방 해야될거 같애 알겠어 어 고마워 안녕 셀그룹님을 믿고 호연님이 1번을 선택을 했는데 인스턴트! 라고 아 그러게요 우와 호연님 다쓰고 사고 또 일쌍일쌍을 어 잠시만요 안 받네 우와 호연님 또 일쌍일쌍이 상통? 감사합니다 피자 뺍시다 피자 빼고 가자고 셀린아 셀린아 뚝뚝뚝 배달 왔어요 셀린아 일로와봐 호연님이 나 사진 켜놓고 왔는데? 아 진짜 이거 이거 다시 가져가 아우 뭔데 왜 배달 왔어 이거 이거 룰이야 사다리 룰 사다리 뭐 쳤는데 왜 왜 피자 뭐 먹는데 피자 맛있어요 뭔데 왜 왜 배달 왔어 왜 뭔데 왜 뭐 먹는데 돌아가 셀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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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맛있는 걸 먹길래 왜 왜 이 피자 왜 뭔데 뭔데 얘기 좀 들으면 안 뭐 얘기 좀 해줘요 뭐야 셀린아 스리드 나와가지고 언제 했어 앞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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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